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da라는 우리가 덱스 어놀라이저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d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달빅 바이트 코드로 된 코드를 디컴파일하는 그런 도구인 것이고요. 지금 apk 파일, 덱스 파일, 그 다음에 odx 파일, oat 파일 이런 것들을 java 파일로 저희들이 거꾸로 디컴파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로 분석하던 진단 도구를 하던 이 디컴파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바 코드로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분석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중요한 스트링 정보, 그 다음에 api 정보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만이 추가적으로 오해 기법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여부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악성 코드를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디컴파일을 하면서 이 바이트 코드 디컴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선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래스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스트링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 안에 있는 스트링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로 사용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그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것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안드로이드에 설치하는 그런 달빛 가상 머신 쪽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파일들, 최적화된 그런 파일들 같은 경우를 역으로 디컴파일 해가지고 자바 코드로 디컴파일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보듯이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PI 체인 같은 그런 것들을 스캐닝 한다거나 아니면 테인트 어너라이스 우리가 어떤 변수값들에 대해서 행위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트레이스하는 형식으로 테인트 어너라이스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난도카가 되어 있는 것을 난도카를 복화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디컴파일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이제 단축키 정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실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외부에서 윈도우즈 10 호스트 OS에서 이제 크롬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 크롬 브라우저나 인터넷 스플로우던 그런 데서 이제 백신 악성 코드가 이제 좀 탐지 악성 코드처럼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실시간에 감시를 다 꺼주고 난 뒤에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와 같이 가상 환경에서 조금 취약한 가상 환경이죠. 이전 가상 환경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분석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걸 분석을 할 때는 호스트에서 분석하기보다는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가상 환경으로 구축을 해서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위키 있고 그 다음에 릴리즈 페이지가 있는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릴리즈 페이지요. 이쪽으로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gda 3.702x 파일이 있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2.6메가밖에 안되는데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을 잘했다는 것이죠. 최적화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gda 3.702x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거를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자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UI가 나옵니다. 처음에 저도 UI 봤을 때 이거 도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은 실제 작동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 보면은 메리어 드로퍼 이렇게 드로퍼.apk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메리어 안드로이드 이게 악성코드 안드로이드입니다. 악성코드 안드로이드인데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클래스 파일 클래시스 정보들을 이렇게 파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이것들이 모두 진행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모두 파싱이 되면은 아까 나타나지 않던 메뉴들과 결과물들이 이쪽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아직은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죠. 자 보면은 키워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번째는 올 스트링 정보 저희가 모든 문자일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분석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속도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스트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apk 파일들을 디컴 파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다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링 정보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처음 정도만 좀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는 좀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 스트링 정보들을 이제 골라내고 있습니다. 파싱을 하고 있죠. 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엄청나죠? 지금 크기가 제가 선택했던 그 악성 코드가 좀 크기가 큰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스트링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SQL 쪽에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이제 소스 코드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스트링 정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클릭 하시면은 뭐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스트링 정보고요. 이거는 앱 관련된 앱과 관련된 스트링 정보들만 이렇게 뽑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아래 거 앱과 관련된 스트링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정보들이 나오죠.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깝게 돼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정보죠. 이게 권한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이것이 좀 중요한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얘는 별도의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집니다. 이렇게 띄워주죠. 그래서 XML 파일 얘네들이 안드로이드 쪽에 되어 있는 그런 최적화된 XML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액티비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면 각각의 화면들이잖아요. 그 안드로이드에서 각각의 첫 페이지 화면 뭐 두 번째 페이지 화면 이런 것들을 액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액티비티에 대해서 권한들이 어떻게 부여되는 것을 보고 싶으면 액티비티만 이렇게 클릭하시면 액티비티의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그런 설정들은 설정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틱의 이스포티드죠. 외부에 허용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들에게 좀 보시거나 아니면 백업들이 허용되고 있는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액티비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미션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도 이제 퍼미션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부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서 이것들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시브 서비스 리시브 그 다음에 올 올 하면은 전체 XML 파일 전체들을 이제 아까 봤듯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미션 정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악성코드 여부인가를 좀 분석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혹시나 숨겨진 어떤 화면들이 있는지 이것들이 랜섬 형태 같은 경우는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꽤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멀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좋은 기능인데 자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멀스캔이요. 가끔씩 안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더블클릭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리드 SMS하고 또 얻은 정보들 이게 SMS하고 관련된 그런 멀스캔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사용자들의 일단 메시지 같은 거나 주소록 같은 걸 접근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보내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권한에 관한 것들을 얘네들이 알아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HTTP 커넥션 정보 같은 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봤듯이 이게 SMS 정보들이면 거기 관련된 또 이제 클래스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이 조금 의신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더블클릭하시면 바로 그 소스코드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혹시나 저희가 만약 HTTP 커넥션 정보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딘가에 정보들을 보낸 것 같으면 포스트나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에 혹시나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메인 정보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악성코드 URL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클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무료 도구 이 비해서요. 무료 보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SS 퍼미션 정보 같은 경우는 각가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관련된 관련된 것들이고 다시 또 더블클리 하면 또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URL 정보 같은 것들 또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악의적인 그런 도면이 아니냐는 나중에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APK 파일에 대해서 요 정도만 분석하더라도 사실 요게 악성 코드에 의심됨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웨이크 락 같은 경우 아까 랜섬이언처럼 이제 뭔가 화면들을 조금 이렇게 잠금자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권한들을 획득하는 형태들 그 다음에 인스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다운로드 현재 이게 드로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악의적인 코드들을 실행을 할 때 보통 인스톨 패키지라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더블플릭 하시면 이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더 분석을 해봐야겠죠. 저도 분석을 해봐야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덱스 클래스 정보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컴 요쪽이 이제 그 관련된 애들인데 더 나 많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엔트리라고 있습니다. 요 엔트리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언크레이트로 가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 요 그 apk 파일들이 시작하는 그 처음 시점 그쪽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 시점으로 가서서 여기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른 메인 그 뭐 액티비티 같은 경우나 여기 보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넘어가고 또 이제 계속 파생돼서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 혹시나 못 찾겠다. 그러면 엔트리라고 이것들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smcfb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트링 정보의 검색어 그 다음에 요 아래 요거의 그것이 메소드 그 다음에 요거는 클래스 그 다음 필드 바이너리 그쵸? 그래서 스트링 정보나 그런 곳에서 혹시나 이제 뭐 http 관련된 정보들이나 서치 같은 걸 하시면은 이렇게 http와 관련된 정보들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의심되는 그러한 URL 정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요. 메리어로 치면 뭐 나오진 않겠죠. 이런 것들은 뭐 유해로 URL 뭐 나왔네요. 뭐 URL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메리어 URL이라고 뭐 하는 의심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좀 나오겠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분석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자 그래서 요러한 기능들 서치 기능들도 상장이 지금 현재 좋아요. 네 서치 기능들도 좋고요. 뭐 서치 메소드 같은 경우는 뭐 sms나 sms 관련된 아까 또 있었잖아요. 그럼 sms 관련된 것들은 아 오프레이 프로그레스 sms라는 것이 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아 sms하고 관련된 그런 메소드 정보들을 또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찾을 때는 위쪽에 있는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덤버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그 디바이스 쪽하고 또 에뮬레이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어 이제 apk 파일을 인스톨을 직접 해서 어 그 에뮬레이터에 있는 아니면 디바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디버깅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덤플 뜰 수 있는 기능들이요. 근데 요거는 아직 저도 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아직 가상 환경에다가 설치를 안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헤드 정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도 이게 다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리뷰할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로 좋아요. 요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사용했던 그런 도구들 뭐 이렇게 무료 유료 도구들 뭐 제입이라고 이렇게 유료 도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만 저도 활용을 해봤는데 고거만큼 제입이라는 것이 뭐 유료 도구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기능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정도 우리가 분석하는 데 악성 코드 분석하거나 기타 취약점 진단 분석하는 데는 요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좋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바일 취약점 진단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할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